인도에서는 종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두르가 여신에게 기도를 바치기 위해 신자들이 여러 도시에서 모여들었는데요. 나흘 동안 열리는 서벤골의 두르가 푸자 축제.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서로의 얼굴에 빨간 물감을 칠하는 모습도 한 가지 특징. 악을 이긴 선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녔다니 여신의 행운이 깃대길. 다시 하지만도pan mig을 치느고uate 사람의 눈을 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